전설의 도둑 그리고 3개씩 무게를 비교합니다. 1, 2, 3과 4, 5, 6번 근계를 비교하죠. 경우는 3가지가 나옵니다. 같은 경우 오른쪽이 큰 경우 왼쪽이 큰 경우 같은 경우는 7과 8을 비교합니다. 7과 8이 같으면 9가 같자 7이 더 무거우면 7이 같자 8이 더 무거우면 8이 같자입니다. 한쪽이 큰 경우는 4와 5를 비교합니다. 4가 크면 4가 같자 5가 크면 5가 같자입니다. 2이 같으면 6이 같자겠죠? 자 그럼 12개 근계가 있을 때 단 3번만 사용하여 가짜는 어떻게 찾을까요? 감사합니다.